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등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40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가족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20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곰돌이 복지재단 최규옥 이사장은 장애인신문 창관과 나눔을 실천하는 곰돌이 복지재단 설립, 장애인복지전문채널, 복지TV 운영 등 장애인복지의 헌신적인 면모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TV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독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